지혜로운 자는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공자는 이 말을 세상에 올바른 도가 행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다고 한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즉, 겸손히 믿음으로 존경받는 어른은 중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몇 가지 수칙이 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일곱 가지 수칙이다. 하나, 돈 지갑 열고 돈 내기에 열중하자. 경제활동이 멈춰진 노인이 돈이 있어야 얼마나 있을까? 많은 돈의 지출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 시대의 돈의 역할은 인간과의 소통이며 정성이며 사랑이며 관심 표현이다. 약소하더라도 경제력에 맞게 지갑 열기에 주저함이 없는 노인이 되자. 툴, 입을 적게 열고 듣기에 열중하자. 타인에게 내 생각을 절대 강요하지 말자.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이다. 세상은 넓고 인재는 넘쳐난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알아도 모른 척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그래야 얻는 것이 많다. 쓱, 화내지 말고 웃고 또 웃자. 요새 젊은 놈들은 하면서 욕설을 뱉는 인간. 옛날에 우리 잘할 때는 하면서 어렵게 살던 일들을 줄줄이 나열하는 인간. 내가 옛날에 무엇을 했던 사람인 줄 아느냐고 하면서 목에 힘을 주는 인간. 몸에 좋고 특히 정력에 좋다면 가리는 것 없이 아무거나 찾는 꼰대.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노인상이다. 웃고 또 웃어주는 인자함을 보여주자. 넷, 고집을 내려놓고 양보하자. 어른이 되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뱉는 욕심 어린 불평은 아랫사람에게 선물 아닌 배설물일 뿐이다. 그저 감사하자. 칭찬과 격려의 말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젊은이가 되도록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자. 노인이 고집을 세워 자신의 논리로만 일관한다면 젊은이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고집은 한낱 우둔한 늙은이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다섯 번째, 젊은 사상적 관념을 비판하지 마라. 젊은 세대의 사조를 비판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그들 나름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주관이 있다. 그들의 사상을 솔직히 인정해주고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들과의 소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원, 불변의 사상은 없다. 여섯 번째, 세월을 자랑하지 말자. 상대방을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하자. 나이 든 것은 자랑이 아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지혜로움으로 무장한 어른이 되자. 어른의 겸손함은 아름다움 그 자체다. 그 아름다움이 존경의 무기가 된다. 일곱 번째, 젊은이들에게 사생활을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이제 성인이 된 그들의 인생은 그들 것이라고 존중해주고 불필요한 간섭은 절대 금물이다. 훌륭하게 살아갈 소양을 갖추었다고 믿어주고 소중한 사생활 영역은 그들만의 인생이라고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이성 문제, 기타 등등 이젠 그들의 의견에 박수를 쳐주자.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몸서리치의 간섭을 싫어하면서 고왔기 때문이다. 이젠 그들은 어린애가 아니다. 백발이 성성하다고 해서 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일 없이 그저 세월 가는 대로 나이만 먹었다면 그는 어른이 아니라 어리석은 늙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늙은이로서 젊은이를 질책하지 말자.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하고 격려하는 부모가 되자. 넉넉하고 윤택하지 않아도 삶이 그욱하고 만족스러워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어도 어디에 살아도 즐겁게 모든 사랑과 모든 것을 고마워하며 살 수 있는 노인. 언제 삶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하면서 자신의 주변을 흐트러지지 않게 정리하시는 어른. 이런 노인이 진짜 존경받는 노인이다.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